한국어 천국의 언어를 할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희와 제가 오늘 처음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강의 할지는 얘기했는데 리허설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허설 안 했기 때문에 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여러분 웃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롤랜드 에반스이고 그리고 작은 재미있는 나라 웨일즈에 살고 있습니다 웨일즈에서 1년에 한 번씩 중요한 사람이 선출되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요한 사람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 때문에 중요한 사람으로 선출돼요 sometimes a Christian man is chosen but even when a non-Christian man is chosen so often his poetry speaks about the very soul of Wales 그리고 크리스찬이 중요한 정치인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선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인간의 혼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 친척 한 명이 중요한 시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시가 음악으로 만들어져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되었어요 이 사람의 그 작품의 주제가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웨일즈에서 성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수백 명의 많은 한국 사람들과 제가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 특별한 일입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계세요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입니다 제가 또 몇 달간 집을 떠나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중국이나 티벳에서 사역하는 한국 팀들과 함께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 저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돕고자 하는 데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 고립된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 사람들이 저의 꿈을 확장시켜주는데 그 일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웨일즈의 또 재미있는 점 한 가지는 많은 장소의 이름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발음하기 쉬운 이 단어로 이제 시작되는 장소의 이름들이에요 이거 발음을 시도해보시겠어요? 조금 크게 발음을 해주세요 들릴 수 있게 랜? 랜? 거의 랜 같아요 그런데 너무 멀어요 랜이 하나만 있으면 랜 이렇게 발음돼요 그런데 랜 자가 두 개가 있으면 입안에 좀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혀를 앞니 뒤쪽에 혀를 두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내야지 돼요 이런 소리가 나아지 돼요 그리고 물을 방금 딱 마시고 나서 이 발음을 하면 더 쉬워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제가 사는 곳 이 소리가 이제 두 개가 나요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엘리 엘리 사람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일 수도 있고 여자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슬리 성교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웨일즈의 각각의 공동체들을 보면 거의 이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시작한 켈틱의 성교사의 이름이 뒤에 붙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에 열두 명만 있었던 곳인데 엘리가 와서 그 땅을 하나님께 거룩한 곳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쳐진 제가 사는 곳의 이름이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열두 명만 있었는데 어부들이었어요 배가 한창 있었어요 그 배를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켈틱 성교사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유럽 전 지역에 나가서 교육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또 그 여러 공동체의 많은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믿음을 가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랫동안 축복이 되었던 그런 주제예요 제자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에 제목을 붙인 것은 이렇게 붙였어요 불꽃이 나누어질 때 불꽃이 나누어질 때 불꽃이 작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가 있을 때 빛인 그 초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그 불을 받게 되고 빛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불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화도 이런 것이에요 제자화가 이런 것 같아요 불꽃을 가지고 가서 몇 명에게 전하든지 나의 불꽃은 작아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제자화예요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어떤 전체적인 것으로 보여드리는 것을 이 화이트보드에 그리겠습니다 영어로 I am 영어로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전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신을 단순하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일을 모세도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를 그런 애국으로부터 자궁에서 이제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그런 나라를 드러내는데 모세도 그 일을 하도록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새롭게 태어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으로 그 나라가 가도록 인도하도록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내가 처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이다 나 이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더 이상 있지 않다 내가 처음이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을 통해서 영이 이 땅에 왔어요 그 영이 이 땅에 왔을 때 혼자이셨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간 또 우리의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새 창조가 있는 부분 여기에도 다시 한번 그 영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마지막 때는 그 영이 혼자가 아니세요 I think it's the last chapter of revelation you read the spirit 게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영과 더해지는 것이 신부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잊지 않았던 누군가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세 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 그 때에 맞추어서 이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때 그 새의 존재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신부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것과 관련된 예들을 성경에서 제가 끌어낸다면 아브라함을 기억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인을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땅으로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인을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땅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선택하라 하인에게 명령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이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인의 이름은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기도할 때 정확히 어떤 기도를 할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리부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 했던 것이 이제 이상이 있는 곳으로 이 신부를 데려오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리부가를 이삭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처럼 성교의 중요한 목적은 신부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이제 시작부분만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차기의 기사에서는요 근데 저는 이사이 갈 수 있을때의 영상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는 assim Silent Hill 속에 대해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을 본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는 평가에 있으니 그 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정의 시절인지 생각하시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는 사람을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을 따라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붙이는, 아는 사람을 따라와서요 아는 사람을 따라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을 전부 Elsie의 발음입니다 대학을 따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부분을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I think that almost everybody I speak to thinks of discipling like this illustration here. 제가 제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화를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요. 제자화하는 사람이 위에 있고 제자화를 받는 사람들이 밑에 있죠. 그래서 뭘 하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제자화로부터 한 백만 마일 떨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제자화하는 사람은 이 밑에 이 지위에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제자화하는 사람의 목적은 제자화 받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더 낮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제자화는 계속 그냥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할지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모든 아이디어가 교과서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교과서에 있는 것, 이것이 제자화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화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제자화의 목적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화와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할지를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 말하려고 온 목적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연극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연극에는 일곱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 이제 세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ere's the first line. When he looks at me, he sees the one who sent me. 그가 나를 볼 때 그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Now that is showing when someone sees me he is meant to see the one who has sent me. 그러니까 이 말이죠. 그가 나를 볼 때 나를 보낸 분을 그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는 말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결정은 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신 분을 보이는 것 그것을 내가 이제 해야지 돼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그의 사랑을 완전히 완전히 보이셨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제자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6절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11사도에 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주 인물이 새 인물이 있어요. 여기서 제자와 하는 분 예수님 그리고 또 겁내하는 제자 마띠아 그리고 예수님과 마띠아 사이에 서주는 제자 요한 마띠아가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마띠아가 제비 뽑히는 것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마띠아는 자신의 이름이 제비 뽑는 데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이 나와서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리고 또 마띠아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무서워할 만한 겁낼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마띠아는 제사장들이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알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제사장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띠아가 겁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띠아가 유다를 알았었고 유다가 이제 자살한 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을 대신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뽑힌다면 그 역할을 하기를 아마 주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1막에 이제 커튼이 열려요. 그래서 1막의 제목을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함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들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유다만이 가족과 가족이 연결된 그리고 유다에서 온 그 고향이 그곳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했어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함 네 그래서 유다의 가족들이 유다를 향해서 건소망이 컸어요. 그래서 이 유다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을 신뢰하면서 아마 기도했던 그런 가족일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기쁘게도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유다 두 사람이 서로를 몰랐다면 아마 두 사람의 가족들은 서로를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로 왕이 아기들을 다 죽였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유다의 부모도 아마 그 헤로시 아기들을 죽이는 거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가족이 또 서로를 아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어린 예수님과 유다 소녀끼리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네 그래서 유다와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커튼이 닫혀요. 그리고 커튼이 다시 열리니까 유다는 이미 이제 제자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옆으로 불러내셔서 예수님과 유다가 오랫동안 대화를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신뢰하는 마음이 아주 커져서 팀에 대한 책임감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팀 안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가졌던 유일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세례해 주었을 때 그 세례 주는 일을 맡아서 담당했던 사람이 또 유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열두 명 그리고 나중에 72명을 내보냈을 때도 아마 팀의 리더로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가 그 팀의 그런 재정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유다만 이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유다에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신뢰하신 것이에요. 돈을 그에게서 빼앗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화내지도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드러내서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체포되도록 군인들에게 정보를 알리도록 안에 있는 정보를 또 흘려보냈어요. 유다가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제자를 만드는 것 여러분이 이제 제자 삶는 일을 한다면 개종의 경험이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그리고 성교사가 되기까지 쭉 이렇게 제자화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제자들이 잘못할 때에도 그 사람을 계속 신뢰해주고 신뢰해주고 신뢰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천히 해야지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도 과거에 그런 똑같은 잘못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막에 이제 커튼이 다시 닫혀져요. 그리고 커튼이 이제 다시 열리고 다 식사하는 자리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그리고 함께 식사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3년간 가르치셨던 것의 중요한 점을 다시 한 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가지 포인트가 다시 나오는데 다시 강조하는 것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일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실 때이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들은 자신의 기도에 응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만져야 되는 그런 때에요. 이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쓰셨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강조하시는 점 그 전에 가르쳤던 것 다시 한 번 식사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까지 나를 신뢰했고 내가 떠난 이후에는 성령을 신뢰하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나 형제들에게는 그 자리에 오도록 부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함께 하셨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식사에 이들도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티아도 이 마지막 식사에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유다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서로 의사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의사 전달하는 방법 중에 침묵으로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눈을 통해서요. 제가 한 눈으로도 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제가 왼쪽은 나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유다가 눈으로 서로 접촉하는 것을 쉽게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유다를 보시고 예수님의 눈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런 것이었어요. 네, 정말 나에게 정말 이제 말해라. 네, 유다의 눈도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반짝이면서 대답했어요. 네, 좋지 못해요. 좋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막이 끝나면서 커튼이 닫혀요. 그리고 이제 커튼이 열리고 사막이에요. 시간은 제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막에서는 예수님이 일어나고 계시고 팔에 수건을 가지고 계시고 또 물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니까 베드로의 느낌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발도 벗기고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에게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유다의 신을 벗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의 발을 씻으시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위를 올려다보시고 유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의 또 다른 메시지가 오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며칠간 너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마 예수님이 유다에게 나누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대답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셨을 때 유다의 눈에 아마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을까요? 그 종교의 구원자가 죄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종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나눌 텐데 구세주가 죄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죄인들 다 여기로 오라. 내 발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자 삼으실 때 예수님은 이런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무슬림들이 크리스찬의 거만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크리스찬들로부터 피할까요?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이 발을 씻는 겸손함으로 나올 때 그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성교사의 사역은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이 문을 통과해 나가야지 성공하는 성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한 성교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접근법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으시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구세주 그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놀라운 막으로 이 커텐이 닫혀져요. 그리고 연극할 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거 아시죠? 가서 음료수 사 마시고 이런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 오래 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식에 마사이애은 존의 한 번 들었고 존의 한 번 더 들었고 여러분이 내가 말해 주세요. 여러분이 내가 말해 주세요. 이 연극에서 이제 마띠아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까지 너무너무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마띠아가 요한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는 마띠아가 요한에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이 얘기해요. 마띠아 당신에게 어떤 질문이 있는지 내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띠아 당신 자신이 그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요한에게 질문해요. 왜 예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는지 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자화할지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유다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맞다고 해요. 당신이 나에게 그 질문을 할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당신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에게 제자화에 대해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 대답의 아마 일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자화할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마띠아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당신이 나에게 말해줄 것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휴식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오후 막이 시작해요. 그날 저녁 식사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초대된 손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존경받는 특별한 손님이 누구일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좀 취하시고 그리고 6월절에 양 그리고 쓴 나무를 취하셔서 그리고는 유다에게 이렇게 내미세요. 우리가 너를 존중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이 유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계세요. 유다야 오늘 밤에 내일 또 그 다음 날 너가 나와 함께 가겠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데 33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같은 나이에 또 다른 젊은이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다야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있다. 이것이 내 생명의 상징이다. 그리고 이것의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 내일이면 너가 그것을 알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너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너가 나와 함께 가겠다고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니? 예수님이 다 유다가 예수님께 답을 보냈어요. 저는 못합니다. 여기서 큰 교훈은 보이는 것 보이는 것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슬림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줍니다. 제가 북아프리카에 갔을 때 크리스찬 두 명의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루 안에 묶여서 강물 안에 던져졌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 두 젊은이 대신에 제가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젊은이가 앞에 오랜 살 시간이 있는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와의 중요한 메시지는 말하는 것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커튼이 닫히고 이제 다시 금방 커튼이 열려요. 이번에는 6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다와 관련되어서 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예수님과 유다가 죽은 이후에 되도록 그때까지 남겨두셨어요. 이 생각 너무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생각보다 이야기가 아주 더 이상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는 돈이 없었어요. 유다가 죽었을 때 유다에게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제사장에게 감으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제사장에게 감으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악한 제사장에게 감으로 돈을 좀 벌었어요. 유다가 그 악한 제사장의 의도를 알았을 때 그 돈을 그 제사장에 던져버렸어요. 아마 유다가 살았다면 제사장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나에게 뇌물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제사장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죽었던 방법대로 죽지 않았다면 제사장이 유다를 죽이기 위해서 유다를 향해서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을 때 내가 어디에 앉아있을 때 유다가 죽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딘가에 서 계시고 유다도 죽었는데 어딘가에 서있고 제사장을 보고 있어요. 제사장의 손에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해야 돼요.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해서 저기는 저 밭을 사겠다. 그리고 이제 이 밭을 사면 이 밭은 외국인을 묻는 장소로 사용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과 유다가 이제 서로를 봐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와서 바로 그것이다. 맞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70년간은 예루살렘이 더 이상 없는 기간이에요. 이런 밭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묻히기 위해서 그 유업에서 자신의 땅을 샀어요. 그리고 예레미아도 그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였을 때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업의 상징이 되도록 밭을 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다와 제사장의 같이 한 일이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방인의 유업이 되는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악한 제사장을 사용해서 그 밭을 사도록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의 유업의 땅이 되도록 그렇게 밭을 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화하는 사람의 생각 안에는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제자화할 때 그 제자화 받는 사람의 유업 그 유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줄 때 이제 여러분에게 제자화 받는 사람들이 그 유업을 받게 되도록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영원히 이스라엘 안에 유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텐이 닫히고 다시 열리면서 마지막 막이에요. 이제까지 말한 것보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할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막의 제목은 제자들이 무엇을 몰랐는가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가까워왔던 우리는 안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안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틀렸어요. 이 제자들이 진짜 상황을 추측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유다와도 같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완전히 새로운 상황 안으로 혼자 들어가세요. 제자들도 모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네 명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그 네 명의 초대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네 명도 자신이 초대받았다는 것을 몰랐는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날 아침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네 명의 한 명은 헤롯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의 우두머리였던 헤롯이었어요. 그 다음은 무력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빌라도였어요. 그 다음 사람은 이 살인을 만들었던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사단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이 넷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내 존재가 각각 다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3일간은 이들이 막 축하했어요. 이게 성공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 돌이 조용히 움직였고 그들을 깨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밖에 나와서 먼 곳을 보시는 것도 그들이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리부가를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부가 빨리 예수님께로 오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를 보시니까 예수님이 위를 보시니까 여러 층에 예수님을 저항하는 그 반대 세력들이 보였어요. 군사적인 것 그리고 사단의 그리고 사회적인 것 그리고 예수님이 위를 보시면서 이 네 층을 완전히 통과해서 금방 나가셨어요. 하나하나씩 하나하나를 완전히 조각조각 깨셨어요. 벽돌 이렇게 쌓아가지고 깨는 거 이런 것 같죠. 우리가 지금도 제자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와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보이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보이는 것이 그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때 이후부터 제자들의 삶에서 전하는 보금의 메시지는 그냥 단순하게 부활이었어요.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난 그날 일어난 그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늘로 다시 데려가셨다 부활시키셨다 이 모든 저항 세력을 다 이기게 하셨다 이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교사가 어떤 성교지에 가 있는데 싸워야 되는 그런 군사 세력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제가 모로코 왕 옆에 이렇게 서있은 적이 있어요.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왕도 믿지 못했어요. 그 왕을 보호하고 있던 지키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제가 다 통과해서 다녔어요. 우리가 이제 서로서를 보고 나서 제가 좀 물러나서 제가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옆으로 물러나서 왕을 지키는 사람 옆에 가서 섰어요. 그 왕을 지키는 사람은 여러 전자 무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기적이었다.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보지 못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토의 이런 세력들을 완전히 다 부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잠재 그런 성교사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막의 커텐이 닫히고 이제 성주들이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제 커텐은 닫혔는데 투명해요. 그래서 그 커텐 뒤에 있는 글자들이 보여요.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저의 말은 불꽃이 나누어진다고 적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불꽃을 계속 전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길 것이고 이삭을 위해서 리부가는 때에 맞게 그 자리에 올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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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